예, 오늘은 이 부동산 중에서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 주제를 잡았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잡았느냐.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젠 백신으로 인해서 끝나간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다시 델타 변이, 오미크론 변이,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이 경제가 활성화되려고 올라가다가 다시 고꾸라지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크게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세요. 이 자영업자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 그 무엇보다도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이 상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상가 부동산에 허화실을 꼭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돼서 이 부분을 주제로 갖고 나와서 오늘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꼭 이 내용을 보시고 상가 투자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 것을 한번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가 부동산이 어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상가 부동산은 그 어떤 부동산보다도 가장 무엇이냐. 꽃이라고 얘기할 만큼 가장 월세를 잘 받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지만 지금 여기 딱 보시기만 해도 이 건물 하나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간판들이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간판 하나마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간판 한 개당 월세가 하나씩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상가 부동산이 왜 인기가 있느냐. 실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밑에 바닥 면적 토지인데요. 이 토지 같은 공간 안에서 가장 많은 세가 나오는 가장 많이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가장 월세가 많이 나오는 부동산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인기가 많죠. 인기가 많다는 소리는 뭘까요. 실질적으로 많은 부동산 중에서 이 상가, 상가 쪽의 부동산들이 가장 어떻게 됩니까. 인기가 많고 비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월세 받는 걸 생각해가지고 이 월세 받는 재미로 이 상가를 막 분양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느 정도였느냐. 저희 아버지만 해도 이제 상가 꼬마 빌딩 하나 딱 분양받아가지고 1층에는 상가, 2층, 3층에는 세를 잘 내주고 자기는 이 위층에 주택 같은 걸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딱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 많은 분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만큼 상가 시장,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 한때 노후에 대책이 되는 그런 트렌드가 되는 시대가 있을 만큼 인기가 있었던 시장인데요. 문제는 뭐냐. 지금 최근에, 최근에 그 어떤 부동산 시장보다도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 사이트 중에 하나에서 상가의 전망이라고 검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잘못했다가 뭐 이혼한다고 하면서 그 밑에는 임대료 없어도 그만 이제 상가 건물 쭉쭉 하면서 경매 나섰다. 내용이 한 번은 좋았다, 한 번은 나빴다, 한 번은 좋았다, 한 번은 나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검색 엔진에서도 막 혼란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울 수 있고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난 뉴스가 뭐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꼬맛빌딩 이런 거가 지금 최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핫하다라는 그런 뉴스가 났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깜짝 놀라서 이번 주 주제를 이 상가 부동산으로 정한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왜 이것을 정했느냐. 자, 문제는 뭐냐면 상가 시장 같은 경우는 상가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분들, 특히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의 미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옷을 입은 사람, 옷이 아무리 명품이라도 그 안에 입은 사람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면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저 사람 그리고 옷 자체보다도 그 사람이 굉장히 가치 있다고 판단하죠. 그런데 굉장히 깨재재한 사람이 이거 옷 입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이 막 그 옷을 입고 하수구 청소 같은 거 하면서 옷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죠? 명품 옷이라도 사람들이 싫어해요.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상가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들어가셔서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아야 상가 시장의 미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상가 시장 안에는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가 안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돼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면 문민정부 시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처음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여태까지는 허가를 받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누구나 다 무슨 사업을 하거나 내가 장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신고만 하면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라 발전 그리고 시대의 흐름상 잘한 거라고는 할 수 있지만요. 그 전만 해도 이 허가를 받아야지만 되던 시절에 비해서 갑작스럽게 경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또 가속화를 시킨 때가 언제냐. IMF 시절에 많은 분들이 명퇴를 하면서 자영업으로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도 유명하지만 치킨집 이런 것들이 아주 우우적순으로 생겨가지고 전국에 치킨집이 몇 미터 걸려서 몇 미터에 있다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자영업에 뛰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여기저기 난개발하듯이 상가들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면 도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개발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또 하나가 어떻게 또 가속이 되느냐. 이제 신도시 같은 걸 만드는데 이 신도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일부러 상가 지역을 따로 만들어서 그 부분에 모여 있어라 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태까지는 이런 거 생겼으면 필요에 따라서 그 안에 하나 둘 이렇게 생겨던 상가가 여기에 다닥다닥다닥다닥 막 모여서 서로 나도 여기 할까 여기 할까 여기 할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예전에 비해서 시장층이 굉장히 옅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되죠. 경쟁은 더 심화되고 시장층은 얇아지고 그리고 옛날처럼 인구가 늘고 그다음 전체적으로 경기가 상승하던 막 아주 높게 상승하던 시절이 지나서 경기 상승률도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상가하시던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전과 달리 대형마트 대기업들이 또 이런 시장으로도 또 진출을 하죠. 지금 보시면 이런 뷔페 같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점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대기업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소비 패턴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새로운 시장이 나타났는데 그 새로운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상가 시장을 뺏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지금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밀키트라고 요새 굉장히 뜨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요. 옛날에는 산분 카레라든가 그 다음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을 별로 안 보다가 이제는 그 중간쯤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느냐. 라면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아무리 자기가 먹어도 이게 식당에서 먹은 것만큼의 그런 퀄리티가 안 나오는데 이런 밀키트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갖다가 바로 넣고서 끓이기만 하면은 거의 식당에서 먹는 수준의 거의 한 70%에서 90%의 맛을 따라잡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생각보다 이게 또 가격도 싸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이런 거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은 이래저래 계속 자기들끼리도 경쟁을 하는데 이것저것 대기업이다 이런 거 새로운 상품이다 하면서 자기 시장을 먹어들어오는 그런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영업자분들이 가면 갈수록 힘들다 이렇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터넷의 등장이에요. 자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떻게 됐느냐.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배달 시장이 3조 원대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2018년에 벌써 어떻게 됐냐. 100조 원의 시장을 달성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3조 원 정도밖에 안 되던 시장이 100조 원이라면 이 100조 원 만큼 상인분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기 시장을 뺏긴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여태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던 시점에서 이제는 신고만 하면 누구나 뛰어들 수 있어서 경쟁이 심화된 것도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다 싶었지만 자 인터넷 들어오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어디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상인분들 해가 갈수록 올해처럼 힘든 적 없다고 얘기하시는 게 어느 시대나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제가 그동안 막 어디 들어가서 먹더라도 항상 그 식당 단골집 있는 사장 단골집 있는 분들은 거기 가시는 분들은 그 단골집 사장님들 얘기하시는 거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몇 년 동안 다닌 그런 집에서는 아 올해처럼 힘든 적 없다. 내년이면 괜찮아지겠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아 경기 좋아지면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해가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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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올해처럼 힘든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상인분들 얘기하시는 방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경제가 분명히 안 좋았던 시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분명히 좋았던 시절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셨고 경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해서 투표하는 데도 굉장히 영향이 끼쳐졌을 겁니다. 이만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부분에서 사회에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그게 이 인터넷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인터넷을 빨리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죠 오히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선진국 반열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옛날에는 굉장히 좋았던 사업이 이제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택시,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돈을 쓸어다 푸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자기 자가용 자차 시대가 되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국가에 보조 없으면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온 것처럼 지금 이 상가 시작도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됐죠? 2022년에는 200조를 달성한다는 이런 지표가 나오고 있어요. 와, 저 이거 찾아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게 또 바뀐 게 뭐냐? 아까 경쟁이 심해졌다고 했죠?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왜? 자, 지금 배달하는 차가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운전하는 거 보이시면 네비 보이시죠? 자, 길은 왜 이렇게 좋아요? 옛날에 비해서 길도 뻥뻥 잘 뚫렸어요. 거기에다가 차는 옛날에 비해서 연비도 좋고 굉장히 승차감 좋고 빨리 갈 수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손님 어쩌다가 만나게 되는 사람을 딱 했을 때는 뭐 급하면 제 일자리,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밥을 먹지만 조금 사람 만나고 사업상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하고 어떻게 하느냐? 조금 지도 같은 거 맛집 검색해가지고 인터넷이 좋으니까 정보가 좋으니까 맛집 검색해가지고 차 타고 조금만 더 가면 저기 맛집 있는데요. 거기 한 번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죠. 그러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맛집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맛집 주변에는 차가 잔뜩 있어요. 지금 요새 코로나로 힘들다고 하는데 그 맛집 찾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 힘든데 힘든 거 맞아 하는 식으로 이 집 옆에 주차장에 빼곡하게 차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불경기 맞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가라는 게 어떻게 돼가는 거죠? 잘 되는 건 잘 돼요. 인터넷에서도 크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또 잘 되는 돈은 또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인터넷이라는 게 정말 사람의 시대의 흐름을 또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어구죽하면 백화점이 또 안 되고 지금 여기 최근 제가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샤넬 직원들이 파업을 했어요. 왜? 이거 손님들이 다 인터넷으로 간다. 인터넷으로 간다. 매출이 오히려 인터넷에서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매출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백화점에서 일하는 직원들한테는 돈을 제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말은 뭐죠? 손님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이제 인터넷으로 경험담을 서로 체험 공유를 하고 그 다음 가가지고 나에 맞는 사이즈와 그 다음 이 물건이 코드 번호가 뭐지? 이거 딱 해가지고 제품 번호 알아다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인터넷에서 주문하는 거. 그리고 서비스는 또 이쪽 가서 또 받게 되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이분들이 기여하는 건 분명히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매출 나오는 거는 인터넷에서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이런 분들 막 들고 일어나죠. 파업하죠. 그럼 이 얘기는 뭐죠? 이분들이 제대로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상당수의 마트, 백화점조차도 쇼핑몰조차도 지금 문을 닫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바이러스도 인해서 가속화돼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 코로나바이러스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이 2018년 제가 이 기사 찾아보는 그 뉴스에서도 이미 미국의 대형 백화점이 문을 닫았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이 뭐죠? 고급 상가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 안에 많은 업체들한테 세를 받는 그런 상가라고 보면 되는데 백화점도 이런데 앞으로 상가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상가 미래는 굉장히 좋지 않다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공실률이에요. 공실률이라는 건 뭐죠?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최근에 갑자기 상가 경매 낙찰율이라든가 꼬마 빌딩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깜짝 놀라서 지금 올해 첫 시사 가자마자 제가 이거를 주제로 들고 나온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지금 경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부동산 규제하면서 많은 분들이 상가 쪽으로 규제를 안 받는 상가나 꼬마 빌딩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쪽 시장으로 유입이 많이 됐었는데 문제는 돈의 흐름이 이렇게 자금이 풀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도 이제 상가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도 좀 돈을 버셨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죠? 공실률이 났다는 거는 장사가 안 됐다라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빚을 내서 사신 분들이 다시 꼬마 빌딩 상가 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보고서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요새 상가가 좀 이거 하면 돈이 되겠는데 딱 들어가서 받으면 또 잘 받아지는데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셨다가 이 공실률, 그 안에 새가 안 나오니까 새가 나와야지 자기가 빚 내서 산 것도 이제 갖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이거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이 금리 올라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제가 지금 이번에 들고 나온 이 자료 보시면서 또 이거는 제가 찾아보려고 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바로 나왔는데 자, 상호 공간이 지금 앞으로 필요치가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가속화 시킨 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인터넷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뉴스 기사가 이제 배달 서비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어디까지 왔냐면은 저는 그래도 아, 막 집에서 막 이빨 닦고 있다가 갑자기 욕실에 전등 나가면은 바로 앞에 빨리 달려 나가가지고 아파트 상가에서 그 가게에서 전구라도 하나 사갔다가 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아파트 상가는 그래도 앞으로 괜찮겠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퀵커머스라고 해가지고 막 배달하면 10분 안에 막 도착하네 뭐 어쩌네 하는 이런 지금 상가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는 그런 뉴스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아, 나도 이거 시대에 늦어진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배달 시장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자, 상가 시장의 미래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좋다고 얘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부익부 빈익빈 되는데 상가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내리자면은 오늘 결론을 내리자면은 상가 안에 자기가 만약 상가를 받았다면 그 안에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들이 잔뜩 찾아올 만큼 장사 수환이나 아이템이 좋은 사람이 내 상가에 들어오기를 바라야 합니다. 이건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도 더 힘들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자기가 그래도 상가 우리가 투자하는 걸 찾는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비대면이 안 되는 비대면 거래가 안 되는 그런 걸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저번 주에 한번 얘기했었지만 직접 자기가 찾아가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접 몸으로 자기가 가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업. 쉽게 얘기하자면은 머리 깎는 거. 머리 깎는 거. 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일자리 지역 찾으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점심 먹으러 나갈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자기가 그 앞에 나가서 밥을 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찾지 않는 이상은 상가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그래도 앞으로 상가 잘 되는 지역이 어딜까 하고 제가 전국을 딱 뒤져봤는데 특별히 그게 안 나와가지고 지역 분석도 건너뛰게 됐어요. 좀 찾는다고 하면 이제 관광지겠죠. 이런 거를 지금 이제 만드는 데를 찾아봐야 하는데 일부러 다음 주에 한번 더 분석을 해볼까 하고 그렇게 지금 남겨놨습니다. 자, 앞으로 상가를 한다면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쫓겨나지 않게 요즘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 상가 잘 되면은 그 지역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 내쫓고 그 주인이 다시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다시 잘 되는 거 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자, 그런 얘기는 뭐예요? 자, 안에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상가는 그 무엇보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잘 되는 그런 장사 잘 되는 분들이 만약 들어오셨다면은 그분들을 더 잡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상가 시장은 그렇게 변할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지금 상가 시장이 요새 갑자기 반짝 뜨고 있다고 해서 제가 위기감을 느껴서 이런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부동산 주제 한번 보시면서 꼭 자기가 상가 투자하셨을 때 한 번 더 심사숙고해보는 그런 경위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